오우 자 새로운 코너 만들었어요 무린 고수들을 찾아서 그 무린 고수의 룰로 한 번 붙어보는 부분 음... 어우 좋을 것 같습니다 오셔보시죠! 오쑤 오~~쑤 으핳핳하핰 오쑤 첫 무대에 이에 신극진 국가대표로 출연했던 김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에에에에에 오오 우와 우와 몸 봐 뭐 가슴골이 깊어요 수박이야 오 찐텐으로 갑니까? 없어 없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찐텐으로 가야 조금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분께서 예전에 김민석 선수 했을 때 너무 찐텐으로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사실 제 기준에서는 찐텐으로 하지 않으면 제가 죽을 수도 있겠다 오케이 그럼 찐텐으로 가시죠 그러면 극진 룰로 찐텐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배워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극진하면 극진하면 바디차트하고 로킹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야 될 게 제가 바디를 맞고 지금까지 운동을 20년 하면서 한 번 더 쓰러져 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오른쪽은 조금 약한데 왼쪽이 희한하게 되기도 한다네요 잘못하면 주먹이 부러지게 여기 정확히 쳐주세요 아 잠깐만 안에 뭐 넣은 거 아이가? 하나 둘 정확히 쳐주세요 하나 둘 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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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와 매치 여러분들 이거 사전에 모았다는 얘기도 안 했거든요 닌가 어떻게 여기 찍을 놀았는데 하하하하 극진하면 배 때리기 시작할까 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시만요 그럼 진짜 으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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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시작! 스톱! 그만! 1라운드 끝! 평소에 겸손하게 살아니까... 와... 진짜 다 아파요. 뼈끼리 그냥 딱딱딱 부딪히는 느낌 나가지고 이게 영상이면 잘 안 담긴 것 같은데 짧은 동작인데 와... 진짜 단단하다. 너 진짜 아파요. 뼈 싸움 같다, 뼈 싸움. 뼈 싸움! 막 칼 싸움 하는 게 아니고 뼈 싸움! 맥집이 좋으시니까 계속 밀어붙이니까 제가 저성국이 기세가 죽고 있어요. 마지막 2라운드! 주목 보이세요? 주목! 정권자국! 우리 장모님 사주 오신대! 정권자국! 야... 렐리! 레디! 자, 파이팅! 세약! 세약! 정권자국! 해외! 렐리! 이런 점이 많이해버린다... 승하 Keyofi Works, 암기! 어 săünje這樣子 잠깐 딸기 듣게요 뭔가 잘못됐어요 아! 우와! 오! 오! 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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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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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항상 여기가서 업데이니 형? 괜찮습니다. 하.. 지금 정밖에 다 아파지. 하.. 지금 앞에서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자존심이 일어난다. 이거는 그냥 서서 나보고 마시려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삼훈이 형이 좀 취약한 거리에서 싸우니까. 정말 싸우는 거야. 제가 지금까지 양감독TV 나와서 스파리 한 것 중에 너무 쎄다. 좀 잘못 듣긴 했다. 지금 팔꿈치하고 지금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제 스파리한테 일이 약간 모습 보인 적 없는데. 없어 없어. 전부 다. 이거는 조국한테 뚜둑히 마시려 한 거야. 근데 형도 찔태도로 했어.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먹혀. 딜이 안 드는 거야. 딜이 안 드는 거야. 일단 오케이 보이시죠. 이야.. 어때? 그냥.. 스파링이 아니고 그냥 포켓을 다한 거야.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 아니 아까 미들킥인가 로우킥 차은 척 하면서 바디 때리는 거 장난 아니던데 그거. 가봐 동작을 보여주세요. 떼지는 말고. 떼지는 말고. 이게 실제 코 밑에서 엄청 잘 먹히는데 상단을 이제 신경을 안 쓰셔야 가능해서. 차고 반박자 빠르게 간으로. 그래서 이걸 찬다는 느낌보다는 건드린 느낌. 이렇게 가셔야 간이. 제가 아까 여기에 호흡 곤란이 왔었어요. 진짜 너무 강해요. 정말 강해요. 저는 멘탈적으로 정말 짜인다고 생각해요. 테크닉이 들어가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전진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극진정신.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 진짜 아프다. 온몸이 아파요 지금. 저희 샵 뛰고 오면 다음날 진짜 아파. 지금 상황이 아파요 지금. 일단 수업도 해야되는데. 여기를 지금 팔을 때려가지고. 여기 지금 세버 아파 죽겠어. 죄송합니다. 근데 문제가 영상에는 그렇게 아파 보이지 않아. 그게 좀 속상하네. 속이 상하긴 하네요. 보여요 지금. 주먹이 얼마나 세게 찼지. 주먹 자국이 남았어요. 황훈이 형이 저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아 근데 이거 지금 방금 스파링해서 여기 피 이렇게. 아 예. 치다가 조금 그렇게 해가지고. 아 진짜. 여기 피가 조금 여기. 제 피가. 제 피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걸 보셔야 해. 오늘 정신을 뭔가 배운 것 같아요. 진짜 멘탈적으로 그냥 갖다 붙인다. 진짜 뒤에 절벽이 있다는 마인드로 싸우면은. 진짜 어려운 싸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케이. 오늘은. 극진 배워봤는데. 아 재밌다 이거. 너무 재밌다. 나 이런 프로그램 너무 재밌어.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에요. 이제 전세계 각자 무술 고수랑. 맞닥뜨려다. 지금까지 극진의 김정은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노. 양노. 내가 스파리어 하다가. 나한테 뛰어오는 거 처음 봤어. 이거 말려달라는 거죠. 아니면 지금. 선수님 살짝 해주셨어. 느껴졌습니다. 살려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할 수밖에 없어. 세게 합쳐. 세게 맞으니까. 알잖아요. 무언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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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파요. 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 этих 사le에서 많이 찾으시거 farewell. 하하. 하하. 요즘 추워서 관람이 없는데. 많이 찾아봅시다. 하하하하. 하하. 하. 좀рач 지켜보호. knapp lectures. 아 뜨겁orde 없는데. 뒷 familien ENT-